그 약을, 장약하고. 제가 오늘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요. 집에 누워 있었는데 병경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. 일단 이거 인터뷰는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끝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일단 촬영 시작을 하면 그거는 마무리를 항상 해요. 그러니까 제가 한 30년을 방송을 하는 거죠. 아이고. 아니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다른 걸 하니까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방송 성격이 바로. 아, 그럼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현실에서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예, 예. 윤석 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대부분 분들은 원래 성격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조금 더 과장한 경우들이 많아요. 제가 저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They're having anya nap in here. WOW 잘 딸아 드릴까요? 오, 제가 따라 드릴까요? 잠깐만, 화장실. 예, 화장실. 그러다 하죠, 이제. 어떻게 해, 어떻게. 으으 컷! 도와주세요! 소리 잤어? 소리 잤어? 도와줘요, 도와줘 잠시만, 잠시만, 119 등만 좀 뜯들여줘 손 좀 주물려줘 오, 차요? 어떻게 해? 아니,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웃음이랑 못 들어와 쓰러졌어? 도와줘요, 도와줘 형님! 빨리 형님! 빨리 뭐 왜 그래 야,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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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? 약을 너무 많이 미쳤어요 어떡해 괜찮아? 응 야 인터뷰 다 했어? 네 자 인터뷰 해 인터뷰 해 인터뷰 해야 될 거잖아 인터뷰를 하라고 아니 촬영이 그가 뭐? 촬영이 문제가 촬영이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윤석아? 인터뷰 괜찮아? 어 인터뷰 괜찮아? 네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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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괜찮습니다 인터뷰로 해야 돼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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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까요?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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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안 맞으면 안 돼? 응? 어? 괜찮으세요? 형 괜찮으세요? 어? 어?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? 아니 쓰러지셨다고 괜찮으세요? 그래 괜찮아 형 야야 어 형 괜찮으세요? 어 어 반복 안아 아니 형 형 괜찮으세요? 어 어 반복 안아 아니 형 맨날 망가녀 형 형 어 윤석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어 맨날 망가녀 형 형 어 윤석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플라이 사이안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플라이 사이안입니다 저는 헬리 바이안스 마크 인사입니다 빨리요 빨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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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